안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화끈하게 생겼는데 거짓말을 하냐. 진짜야? 진짜예요. 했는데 이제 안 했다고 그런 거지. 내가 너한테 시범 보여줄게. 나를 탁 내 내 그러니까 내가 너야. 내가 응 근데 쓱 보고 인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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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하신 거예요? 키스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시범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어우 더러워. 강재멜로가 증말이거든요. 당시 유지윤씨와 배드신 찍었다고 하면은 그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다 출세했다고 그랬지. 그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 안 믿더라니까. 내가 그때 실사진 집에 아직 한 도장이 있어. 방이! 그때 영화 제목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내가 버린 여자, 가시를 삼킨 장미, 먹다 버리는데. 내가 버린 여자 할 때 나 따라다녔잖아. 왜요? 왜요? 왜 따라다녀요? 실습한다고? 아니 자랑한다고? 날 끌고 내가 영화 주인공 맡았는데 촬영 현장 가자 응?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줄게. 이래야지 날 끌고. 태능해. 대밭에 가서 촬영하는데. 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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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심상치 않은. 아 대밭. 대밭. 그건 뭐예요? 아니 대밭. 대밭이 남취해서. 대밭을 남취해서. 남취해서. 그러다오지. 나중에 막판에 교도소 가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견지. 또 형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여자 뵈는데 남폭하게 하는 거. 난 보게 해 주세요. 딱 처음에. 안녕하세요. 나 따라올래? 맞을래? 어머. 그렇지. 팔짱 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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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껴봐. 옛날에. 공포에 질린. 얼굴. 막 치면 돼. 난 또. 미소. 흐뭇한 수. 흐뭇한 수. 미치겠다. 자 질문이 끝났는데. 어땠었습니까? 재밌어. 재밌어. 나도 재밌어.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까? 누가. 저를 위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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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탁재훈 씨의 이 밥 진행은 정말. 완벽했어요. 아하. 하지만 저 또한 완벽낙이기 때문에. 아하. 아하. 완벽낙. 완벽낙. 아하. 야. 자. 기름 바르고 5 대 5 가르마 타고. 꽃빙 꽃게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김종서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하. 168분의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락커위를 치면서도. 얼마 전에. 예능에도 또 큰 욕심을 보이시고. 드라마계에. 진출을 하셨어요. 셋 중에서 만약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영화 하려고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를 하려면. 네.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종서 씨는. 연기를 이번에 처음 도전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어떤 입술과를 하시던가요? 진짜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어요. 손발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죠. 막. 주변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서 못 봤대요. 처음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버라이티를 많이 했잖아요. 할 때는.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 많이 안 보여주고. 어린 친구들은. 뭐. 개그맨이잖아요. 그렇죠. 늦까빛 개그맨 나왔다. 아. 근데 제가 행사에서 노래한단 말이에요. 어. 노래 되고 잘하네. 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던 개그나 해라. 하던 음악이나 해라 아니고.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이잖아요. 네. 근데 또 사실은 김종서씨가 원래는. 신비주의 전략을 사용하는. 전설적인. 라컷이잖아요. 근데 신비주의를 너무 사용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결혼하신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리고. 얘기도 잘 안하고. 옛날에 저런 악구 정도에서 만났는데. 창문 이만큼 열고. 이만큼. 어. 태훈아 그래. 정말 신비주의했었어요. 그때. 나는 이제 김종서씨가 드라마 하기 전까지는. 결혼한 사실도 몰랐고. 아. 모르지만. 아이도 훨씬 어린 줄 알았고. 에이. 안경도. 눈이 굉장히 나쁜 줄 알았는데. 저게. 안경알이 없더라구요. 아. 이미지를 쓴다고. 그것도 몰라. 선글라스 끼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아슬 되게 가려요. 지금도 녹화하는데.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선글라스 끼게 됐어요. 동기가.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롭다. 말도 별로 안하고. 그때 뭐. 말을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한 거거든요. 쥐잔 청바지 입어주고. 체인 하나 감았겠다.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만으로. 이미지만으로. 진짜 저희가. 김영수씨 눈을. 제대로 본 게. 몇 년 안됐어요. 사실은. 그저까지는.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와 양대산맥이죠. 박상미씨. 박상미씨는 심지어는. 돈가스 벗었는데. 아버님이 몰라보더라고요. 왜 웃어요. 따님한테도. 이렇게. 신비주의를. 고소하셨다면서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시간이 안 맞잖아요. 제가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거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뭘 봤나 봐요. 엄마한테. 우리 아빠 형사야?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며칠 있다가. 무슨 대학 행사가 있었어요. 큰 승합차 안에. 타고 나올 때. 정말 탈출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막 그런. 그렇게 나와요. 막 내가. 애들한테 쫓기하니까. 막. 끝나자고. 막. 아무 일어나고. 애들 막. 구름대까지 쫓아오고. 차에 꽉 타가지고. 문을 다 잠가고. 우리 아빠 범인이야? 아. 슬프다. 근데 이 자리에 또. 라커도 아니신데. 신비주의를 고수하시는 분이 또. 계신다고 하던데. 이개인 선배님. 내가? 회식할 때도. 항상 제가 말씀하시잖아요. 다 나오시는데. 솔직히. 아버님만. 한 번도. 그 자세 참석 안 하셨고. 8개월 동안 같이 했으면. 웬만하면 사생활. 어느 정도 아잖아요. 근데. 아버님의 어떤 그런 사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사실 뭐하고. 딱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드라마 딱 끝나면. 우리 아버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체를. 회식 자리도 안 나타나시고. 네. 잘 안 나타나시고. 딱. 굉장히 신비주의세요 그게. 아니. 뻔한 거야. 나름대로 가서 농사하고. 또 닭도 돌보고. 알고 있지 않냐. 상추도 길러야 되고. 아니. 내가 안 가면. 봉봉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전원일기 실제 주인공이세요. 실제로도. 논밭을 가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2차 가면. 술에 의존해가지고. 말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하실까봐. 그렇지. 좀 취해놓으면. 뭐. 너 말이야. 넌 연기가 어떻고 말이야. 넌 막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하는 소리. 괜히 할 수가 있다고. 네. 나이 들면. 야.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 가야 되겠다. 나의 이. 주사를 받아줄. 우리 가족과. 닭밖에 없다. 닭.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묻는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밤에 어디 갈 데가 꼭 있느냐. 이걸 묻는 거야. 이걸 내가 못 알아들어서 지금. 밤에 무슨 닭을 키우고 그러느냐. 이미 이 얘기지. 아니. 그럼. 밤에 내려가야 새벽에 그 닭 울 때. 응? 죽어 올라올 거 아니냐. 응? 닭을 얘기만 하네. 이계희 씨의 닭사랑이 너무 유명하신데. 아버님의 그 중간에 계좌가 닭계좌에요. 닭사랑. 진짜. 아니. 내가 그래서. 솔직히. 닭도. 신경질 내요. 아. 자기. 자꾸 얼굴 팔린다고. 아. 우리 닭은 진짜 너무 이게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응? TV야. 그렇지. 그럼. 닭이 어떻게.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닭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근처에 밭. 논막 이런 데 가서 하니까. 그걸 좀. 닭 좀 풀어놓지 마요. 에이. 내가 언제 풀어놨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닭이. 내가 주인인 줄 몰라봐. 암만 그렇게 해도. 닭대가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적으로 못 잡아요. 우리 토종닭은 날라다니니까. 근데 어떻게 해. 동네에서 민호는 들어오지. 어. 그대로 두면은. 또 그 쪽제비나 이런 거한테 먹히겠지. 그러니까 먹었지. 아. 아. 아니. 어떻게. 그래. 나는 잡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남의 밭을 다 이렇게 막. 망쳐놓고 다니니까. 그렇지. 유독 이렇게 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쉽게 얘기하면은. 상부상조한다. 어? 이런 얘기인데. 어미 닭이 알을 품잖아. 네. 절대. 자기가 알을 품고 21일 후에 알을 쪄가지고 새끼를 태어나게 하는 법이 없어.